내 아빠 뭐? 변호사? 오빠 무슨 일 있어? 아니 좀 이상해서 여기 지금 오빠 친구들 와있거든 응 알았어 아무리 찾아든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있기 때문에 계속 너의 맘을 숨겨온듯이 아무리 찾아든 너를 볼 수 없는 건 내 눈에는 다 보여 넌 한 걸음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길래 찾았어 네 흔적을 다 몰랐던 숨겼던 너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척 할 수는 되는걸 이 인터넷 기록들 해킹된 프로그램으로 원격 조정된 거야 원격 조정이라? 누군가 은우가 범인으로 보이도록 인터넷 기록을 조작한 거지 누가 그런 간등이 평탄 본 짓을 한 거야 당장 추적해 오케이 해킹 주소 리버스 트레이싱 아니 이 IP 주소를 추적해 보면 IP 주소 확인 생활기록부 대조 민태인 집이네 That's right That's right? That's right That's right That's right 자 민태인 집은 먹는 거 야 뭐냐 너네 나 어제 할 말 다 했잖아 어차피 은우 주신 것도 다 밝혀졌고 응 안녕 미래서 정의구연반 옥진경 형사야 안녕하세요 저 미래구 1학년 민태이에요 알다시피 은우 협조가 쉽지 않아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준영이 찾아야 되지 않겠어? 쟤들은 뭐예요? 응 배고프다고 따라왔어 먹을 것 좀 주지 않겠어? 되게 다 잘 먹게 생기지 않겠어? 가자 은우랑은 무슨 사이니?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 구체적으로는? 은우가 일방적으로 절 쫓아다녔어요 언제? 어렸을 때부터? 왜? 여자 방문을 처음 해 나 지금 좀 설레잖아 궁금해 궁금해 가자 가자 여자방이 아니라 도배방이네 좀 심각한데? 컴퓨터 용량 1TB가 전부 강준영 사진이나 짤방이야? 예스 굿 찾았어 역시 태희가 은우의 컴퓨터를 조작했네 그 좋은 머리로 왜 이런 일 좋아하지? 아무튼 여잔 불가사이야 증거 확보 완료 그럼 이로써 태희가 범인인가? 하.. 죽이네 뭔데? 웬만한 경? 혹시 나와봐 이걸로 봐서 태희는 준영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생인 것 같은데? 야 나가 나가라고 역시 공포의 사생이었어 팔로 안 막았으면 뚝배기 날라갈 뻔 내 뚝배기 뭐 좀 건졌어? 사생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었지 진작에 말했으면 서로 고생도 안하고 얼마나 편해요 네? 잘못! 했습니다! 아.. 학생들한테 장비 쓸 수도 없어 진짜 잘못했습니다! 하.. 자.. 제대로 말해봅시다 강준영이랑 민태희 진짜 사귀는 거 맞아요? 사실..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여자애는 분명 자기가 여자친구라고는 했는데 준영이는 한 번도 반긴 적이 없거든요 여자애 올 때마다 뭐라고 하고 화내고 사실 여자친구라기보다는 사생에 가깝더라고요 사생? 이게 뭐하는 거야 그만 좀 찾아오라니까 준영아 왜 그래 요즘 방송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?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해 근데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 내 거야 제발 찾아오지 좀 말라고 준영아 너 나 버리면 나 정말 돌아버릴 거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괜찮지? 충분히 준영이를 납침할만한 동기와 성격을 가지고 있네 아이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네 무섭다 무서워 진짜 야 태희가 너 좀 귀여워하는 거 같던데? 죽고 싶냐? 내가 너 태희랑 손 잡는 거 못 본 줄 알아? 문과 탐정이란 애가 이게 막은 거지 만진 거냐 이 바보야 태희 남친 태희 약혼자 눈 안 들려? 그래 뻔해 근데 우리 어디가? 어디긴 은호네 집이지 응? 은호야 은호야 태희가 범인인 거 다 알고 왔어 내가 했다니까 그럼 준영이 지금 어딨는데? 가자 내가 앞장석게 사태에 더 커져서 태희랑 준영이 못 보게 되는 일 없게 하자 앉아 우선 차분히 얘기부터 하자 우선 차분히 얘기부터 하자 이 연고장 니가 만들었니? 연고장 니가 만들었니? 태희를 울게 하는 준영이가 미웠어요 준영이는 태희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너같이 정말 왜 이러는데 태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너야 제발 내가 태희를 싫어하는게 죄냐 너까지 나한테 왜 이러냐고 태희한테 잘해줘 뭘 잘해줘 사생이한테 뭘 잘해주냐고 너 똑같아 너 미쳤어 돈 풀릴 때까지 때려 너 그런 다음 태희한테 잘해줘라 태희가 준영이를 데리고 나가는걸 봤니? 준영이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경고장을 보낸건 참 전체가 맞지만 안 돼 안 돼 태희야 태희야 안 돼 안 돼 안 돼 태희야 태희가 설마 일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도와줘 은우야 태희가 범인이라면 니가 준영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제가 어떻게요? 일단 통화라도 한번 해봐 왜? 어디야?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딘데? 경찰들이 자꾸 귀찮게 하네. 그냥 끝내려고? 도와줄게. 같이 끝내자. 야 웃기지 마. 너는 그냥 살아. 나는 그냥 죽을게. 난 짝이 있잖아. 그래도 내가 친군데. 너 간다면 내가 마지막은 봐야지. 그래. 그럼 물결치는 달빛으로 따라와. 물결치는 달빛? 거기가 어디야? 제가 알아요. 근데 저 혼자 갈게요. 경찰들이랑 같이 온 거 알면 태희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일 저지르고 말 거예요. 태희 성격 아시잖아요. 제가 혼자 가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절대 따라오시면 안 돼요. 오케이 알았어. 은우야 너만 믿는다? 엽타야. 엽타야. 공ный eingele. 그러니까 insight. 공년되어. 근데 저는 연애가 너무 많아. 진짜 말했을 때 이제는 엽타야. 애가 너무 많아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진영아 너가 부를 때는 진짜 좋은 노래였는데 내가 부르니까 좀 이상하다 그치? 미안 잠깐만 뭐라고? 야 너 사이코야? 너 미쳤어? 내가 너 가마 안 둘줄 알아 이거 못 불어? 연인들끼리는 원래 자주 싸운다던데 그런데 우린 너무 자주 싸운다 좀 살짝 지겹다 살려줘 잘못했어 살려줘 준영아 괜찮아 걱정하지마 너 밀고 나도 바로 갈게 멈춰! 은우야! 친구 왔네? 그래 너 얼굴을 보고 간다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왜 나 포기하고 있었을까? 태이야 우리 그냥 살자 준영이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싫어 이미 늦었어 태희야 준영아! 살려줘! 준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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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우야! 은우야! 너 넘겨지 왜 이래! 아! 준영아! 아! 아! 준영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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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켜! 천천히! 아! 살려줘! 야 표아님! 조금만 더 버텨봐! 이러다 미래 슈퍼스타 죽겠다 야! 내 손바닥 아프다고! 놓지마 놓지마! 야! 야! 그려봐! 갈려 ela 너를 당신을 깨닫고 아! 은우야! 그래도 준영이랑 은우랑 같이 생방송 나가서 다행이다. 준영의 1등이 은우 2등이면 꽃길이네. 응. 내 손만 가시바뀌. 손바닥 대바라. 약 발라줄게. 오 웬일이네. 살살 벌러라. 살살 벌러라. 따갑잖아. 또 엄살 부린다. 이제 좀 괜찮아? 고창 단둥이야. 빨리 나야 더 괴롭히지. 진짜 커서 뭐가 되려고. 이렇게만 되지 말자. 근데 은우 말이야. 태희 기다린다고? 응. 태희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. 진정한 순해보다. 진짜 요즘 그런 남자 없다. That's right. 누구야? 네, 반장님. 사건 텄셨다고요? 당장 출동하겠습니다. 같이 가, 누나. 사건 악탐 씨가 해결한다. 렛츠기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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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던 이 흔적을 넌 몰랐던 숨겨왔던 너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는걸 조각한 기억 속에 그 사실의 가슴 속에 너의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는걸 이의 진실을 이모, 아시아, 내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이의 진실을 레시아 엔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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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